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2.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3.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4.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5.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신념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게시록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면 요한 게시록을 듣고 깨닫는 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큰 확신이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깊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왜 그런 확신이 임합니까? 왜냐하면 요한 게시록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의 구원 계획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보여주는 맹백하게 드라마처럼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요한 게시록은 바로 우리에게 읽으라고 주신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마지막에 넣어 놓으신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큰 확신 속에 핍박 중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세석주의가 아무리 찬 거래도 세석주의에 물들지 않고 이단이 아무리 찬 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단 사슬에 넘어가지 않고 신앙 생활을 잘 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이 요한 게시록을 듣고 깨달을 때 큰 확신이 임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수많은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아니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까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영원히 가는 것입니까 마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데 마귀와 사탄은 그냥 두십니까 언제 심판하십니까 그렇다면 인간의 삶의 마지막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제림하시면 우리에게 뭘 가져오십니까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책이요 이것을 읽고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큰 확신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평안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 게시록의 서론 첫 번째 부분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게시록의 구조를 알아야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뭔 이야기냐 하면 요한 게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적혀져 있습니다 그 1장부터 22장까지 쓰여진 구조를 잘 깨달아 알아야만 게시록 전체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역사에 대한 계획을 깨달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한 게시록이 어떻게 쓰여진지 하는 그 구조를 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에 플러스 19절 한 절을 더 첨가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19절 한 절 속에 요한 게시록 전체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언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기 때문에 네 본 것과 네가 지금 보았던 것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지금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장차 될 일 이것을 네가 기록해두어라 그 이유는 장차 일어날 일들을 나중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읽고 그것을 미리 자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게시록 전체의 내용은 요한의 본 것과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 현재 그리고 장차 있을 일들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사실 이 요한 게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는 전체가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 요한이 본 많은 환상들 모든 상징들 모든 것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1장과 그리고 4장 5장 아주 크게 쉽게 이야기해서 1장과 4장 5장은 천국의 보좌에서 일어난 일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게 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은 2장 3장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사도 요한이 사역을 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교회들의 영적인 상태 지금 있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책망하시고 어떤 교회는 칭찬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2장 3장에는 지금 있는 일들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영적 상태를 지금 언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부터 22장까지에서는 장차 일어날 일들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이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네가 본 것 1장과 4장 5장 그리고 지금 있는 일들 2장 3장 그리고 장차 있는 일들 6장부터 22장 이렇게 쉽게 요한계시록을 분류하면 일단 전체가 이렇게 되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읽으면서 아 이 부분은 요한이 본 것이구나 아 이 부분은 지금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지금 있는 지금 현재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6장부터 22장까지는 아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조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더 넘어가 보면 이 내용 전체를 요한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건 하나의 드라마처럼 쓰여졌다 이것을 마치 실제 드라마로 재현해 낸다면 참 정말 멋있는 큰 서사곡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전체는 쉽게 또 한번 새로 한번 구조를 생각해 보면 지금 앞에서 말한 요한이 본 것 지금 있는 일 앞으로 될 일 그거를 놔두고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문장이 쓰여졌는가 하는 문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편지 형식과 드라마 형식으로 쓰여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편지 형식은 먼저 인사말이 있고 마지막에 축도가 있습니다 인사말은 1장 4절부터 6절까지 인사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 22장 21절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구절의 마지막 축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하면서 요한계시록은 끝납니다 이 모든 글들은 요한계시록이 편지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편지는 듣는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이 계시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것을 받아 적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편지 형식과 드라마 형식이다 자 그러면 드라마 형식이라는 것은 오늘 1장부터 시작해서 22장 전체가 가장 앞부분의 인사말과 마지막에 결론적인 또 맺는 말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드라마로 써지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요한계시록은 드라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가지고 아주 서사적인 큰 드라마를 만들어낸다면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이런 요한계시록적 드라마를 매년 연말 때마다 이것을 준비해 가지고 공연할 수 있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큰 작품이 될 것이다 지금 영화나 이 모든 것들도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아주 멋있게 드라마식으로 혹은 영화로 만들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 게시를 해석하는 것이 겁이 난다는 이야기도 되어지겠죠 그러나 이제는 이 요한계시록을 명백하게 깨닫고 드라마로 영화로 만들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저는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드라마 형식으로 적혀진 것은 구조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요한계시록의 서론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구절 1장 구절부터 3장 끝까지 1장 구절부터 3장 끝까지는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는 환상으로 시작해서 환상으로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삿말 처음과 마지막을 제외하면 중간은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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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상으로 끝납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본 것이죠 그 다음 4장부터 16장까지는 요한이 본 두 번째 환상입니다 4장부터 16장까지는 요한이 본 두 번째 환상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서 막 발전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거기에 중요한 세 가지의 재앙이 나옵니다 하나는 일곱 인의 재앙 두 번째는 일곱 나팔의 재앙 세 번째는 일곱 대접의 재앙 재앙이 점점 강해집니다 인 나팔 대접 인은 하나님의 계획을 풀어놓는 것이고 나팔은 경고하는 것이고 대접은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파악한다면 이해가 쉬워질 것입니다 그게 4장부터 16장까지 적혀있다는 거예요 인 나팔 대접 인은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져 보여주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나팔은 하나님의 경고가 막 들려지기 시작한다 마지막에 경고 이후에는 심판 재앙이 대접으로 엎어져서 내려진다 하는 것이 지금 적혀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4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럼 17장부터 21장 8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본 세 번째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절정 클라이맥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클라이맥스로 이야기하느냐 거기에는 음녀의 심판 바벨론의 멸망 어린 양의 혼인잔치 짐승에 대한 심판 마귀를 결박하는 일 천년왕구에 대한 이야기 곡과 마귀의 전쟁 백보자 심판 이런 것이 쫙 펼쳐지고 결국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불신 세계에 대한 믿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까지 딱 펼쳐집니다 이게 전부 클라이맥스겠죠 그래서 이 심판의 절정에 관한 세 번째 환상을 또 요한은 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은 21장 9절부터 22장 6절까지 이 요한이 본 네 번째 환상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 이걸 보여줌으로 거의 마지막을 종말을 짓고 22장 7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해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게 드라마에 서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그리고 세계의 환상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적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쭉 들으시면서 그걸 한번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건 전 세계적으로 모든 크리스찬들이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도 반드시 보아야 할 중요한 드라마가 아니겠는가 영화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러한 세계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운행 방향을 구원의 방향을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시는데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원리가 흐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심판의 원리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은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악한 자의 심판과 의인의 심판 모든 자는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돼 있다는 거죠 14장 7절에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고 선포합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주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축입니다 심판의 책이다 두 번째 구원의 책이다 구속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속에 대한 이야기 7장 14절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느라 구속에 관한 이야기 피의 구속이야 12장 11절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가하는 말들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이것들은 구속받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적은 이유는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어떻게 구속받을 것인가 구속받은 자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착 들어준다는 거죠 세 번째의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게시록 1장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는 이야기 게시록 12장 10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뤘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장 4절에도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의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리라 22장 5절에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리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아서 요한계시록 전체는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원리가 흐른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심판, 구원, 하나님의 나라 어쩌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는 무엇이며 뭐 이런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이죠 참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책은 마치 우리 신앙의 핵심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둥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책이 있다면 보금서와 요한계시록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큰 여러 가지 주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 물론 너무나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이 계시록에 또 중심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있다는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림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명백히 들려줍니다 의로운 심판이 있다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불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 믿어 의롭게 된 자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어서 의롭게 된 자만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가장 큰 두 가지 주제를 만약에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성도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구조를 이번 보았죠 이게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읽어나가면서 큰 그림이 내가 지금 5장을 읽고 있지? 이게 어느 부분이 있지? 10장을 읽고 있구나 어느 부분이 있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겠죠 이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리스찬은요 단순히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뭘 믿으며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말씀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연구하다 보면 요한계시록이 시간대로 써야 졌습니까? 1900년대, 2000년대, 2100년대 이렇게 적혀 있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큰 그림을 보이다가 어떤 데는 그 그림 중에 중요한 부분을 포커스해서 아주 클로즈업 해가지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요한계시록은 큰 드라마이다 먼저는 편지 형식과 드라마 형식으로 적혔는데 편지는 앞에서 인사말, 마지막 몇 년 말 그 다음에 드라마로 들어가면 거의 전체가 드라마인데 드라마의 서론 부분, 결론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세계의 환상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근데 그 안에서 참 재미있는 반복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들은 내용의 중요성 혹은 상황의 전환 혹은 어떤 사건의 전환, 어떤 전환점이 올 때 꼭 이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성령에 감동되어 내가 성령에 이끌려 이런 말이 나옵니다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여 하늘 보자를 보일 때 17장 3절에 16장까지 이 심판을 다 보이고 나서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21장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런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나를 데리고 하는 표현이 나올 때는 지금 장면이 바뀌는 것이에요 테마가, 주제가 바뀌는 겁니다 시간이 바뀌는 것입니다 혹은 큰 그림에서 작은 클로즈업 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소리를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고 그때부터 다른 내용이 나온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요한은 특별하게 이 표현을 아주 많이 아서 40번 정도 이 말이 나오는데 내가 보니 내가 보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환상을 볼 때 내가 보니 두 번째 세 번째에도 내가 보니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가 보니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환상 21장에도 내가 보니도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볼 때마다 요한은 내가 보니 혹은 성령에 이끌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라는 표현이 이 본문에서 몇 번 한 네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재앙이 임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서 지금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모습을 보일 때 주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로는 11번의 노래가 나옵니다 많은 내생물의 노래 장로들의 노래 그 다음 내생물과 24장로들이 노래하는 것 분명히 모든 만물이 노래하는 것 모든 족속과 방언에서 나온 큰 물이 구원받은 물이 되는 노래하는 것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이 노래들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것을 설명하기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로는 계시입니다 그럼 이 계시는 요한의 시대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때 일어나고 그때 끝난 계시를 말하는 것인가 과거적인 것인가 아니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미래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실 2장과 3장은 요한의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 끊임없이 이런 일곱 가지의 형태의 교회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우리 교회가 어떤 형태에 속한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죠 영적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현재의 이야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과거에도 그랬는데 그 사건이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계속되지는 원리를 또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로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한다고 19절에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 있는 많은 상징적인 내용들과 그림들과 환상들은 이것이 얼마나 영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상에 일어난 일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미리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도 주의 깊게 하면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라고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역시 종말 지막이라고 이 세상의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진짜 가장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자신을 준비하는 새로운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로써 요한계시록의 서론 부분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어졌나요 요한계시록이 하나의 편지 형식으로 드라마 형식으로 적혀졌고 드라마의 서론적 부분과 결론 부분 남겨놓고 중간에 세계의 큰 환상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 이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어도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이 강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성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렬이